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우리 어디 가요? 떡볶이 먹으러 가고 있답니다 밥 배고파 배고파 샤워 샤워 아이클레 자 지금 여기가 어디죠? 여긴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는 거 부끄러우신가요? 네 좀 부끄러워요 그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부끄러웠고요 여기 어디죠? 여기는 불떡콩 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많이 먹었던 거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우 소리 잘 나온다 화면 빨리 잘 받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불떡콩입니다 불떡콩 불떡콩 이렇게 야무지게 오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맛있어 진짜 학창시절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맛있는 불떡콩 맛있게 보시죠 매워서 불떡콩이 아니라 불고기 떡 과 콩나물입니다 보이시죠? 근데 뜨거운데 맛있어? 응 맛있어? 내가 먹어보고 싶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돈을 그냥 먹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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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